자.. 와.. 깜짝이야 나.. 사람 머리인줄 진짜.. 사람 머리 아니야 진짜로? 와.. 깜짝이야 나 진짜 와.. 와..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0년 8월 1일 흉가여행 22탄 스타또! 고우!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폴리스라이! 잠깐만..뭐야? 누구세요? 누구..사람이 있구나 도숙자? 누구세요? 잠깐만..누구 있는데? 누구세..? 잠깐만..뭐야? 여러분 제가 여기 죄송한데 제가 답사를 못했거든요 누구세요? 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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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누구.. 누구세요? 아니.. 말을 하러.. 여러분들 일단 저화질로 낮췄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화질이 좀.. 이거는 여러분들.. 버퍼 없이 꺼지는 것은 제가 실수로 한건데.. 버퍼가.. 아닌가..? 버퍼가 있는 것은 수신이 안좋은겁니다 누구세요? 누굽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시..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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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다진.. 이리 와요 뭐야? 누구야 당신? 이리 와요 이 녀석이.. 허리 아파..뒤지지 않네 저거 뭐야? 지금? 어? 뭔 소리야? 나 따라왔나? 잠깐만 나 따라왔다 나 따라왔다 잠깐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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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서 방금.. 이쪽에도 건물이 있거든 여기? 방금 여기 건물에서 소리 났거든? 뭐 유리 밟는 소리 같은 거 났거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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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지리 밟는 소리 났어 방금? 여기가 백경찰이 있는데?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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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진짜 소리 났다니까? 방금 본 사람? 방금 본 사람? 잘 안 봤나? 못 봤어요 여러분들 뭐 빼꼼한 거 못 봤어요 방금 뭐 빼꼼했는데 방금? ** 소리라러 Per Charlie 소리라러러 소itäten 소리라러러 승alnya 너무되는 거 crossover 온다! 나한테 온다!! 걸어오는 소리 봐봐 소리!! 걸음소리!! 봐봐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형사님들 죄송합니다 형사님들 잠깐만요 저 여기 누구 있어요? 저 자진신고 할게요 저기 잠깐만요 형사님들 잠깐만 저 여기 누구 있어요? 저 자진신고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갈게요 저기 여기 누구.. 그럼 아까쯤에 그 귀신이란 소린가? 아니면 다른 누구.. 사람인가? 귀신.. 이게 지금 헷갈려지고.. 비가 고기 Все 還是 거칠게 어깨 고기 잘 안 qual인다 좀 하고 말아주 willst interesting 잘 안지않고 이쁘게 다지않고 그럼 다지않고 와..뭐야.. 당신 불핀이지? 그만해 와..뭐야.. 으흐흐흑 으흐흐흑 으흐흑 으흐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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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진짜 미쳐버렸다 진짜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저 자고 있던데 약간 괜찮았거든요 허리가 근데 약간 시간 지나면서 허리가 조금 아프더라고 그래서 허리가 좀 아퍼가지고 소리..잠깐만.. 소리..잠깐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잠깐만.. 나 아니야..나 아니야.. 어? 뭐 따라다.. 어? 아이씨.. 이가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끼야.. 그다.. 좋아요.. 알람결짱 부탁드려요.. 어? 신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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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eding